자 오늘 레디 요어 낫 얼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보는건 처음인거 같냐 고맙습니다 아유 슈니라 form 시즈니라 아 그래요 여기가 무슨 로비 인가봐 그지 오늘 프레임이 되게 잘 나오네 요 나쁘지 않아 뭐야 왜 렉 걸렸지 방금 그니까 들어왔고 들어오느라고 렉 걸린거구나 이거 뭔데 나 바로 게임 키자마자 여기로 끌려 들어왔어 징병됐어 뭐야 이거 근데 뭔데 나 마우스가 하나 보이냐 화면에 근데 나 이거 프레임이 왜 이렇게 끊기냐 이거 최적화 왜 이래 잠깐만 엄청 좋은데 최적화 그래 내 컴이 똥이라 그런가 아 뭐 옵션 하나 잘못 켜져있는거 아니야 에픽이라 그런가 아니면 다이렉트 그 뭐 켜놓은 것도 뭐 잘못 켠거 아니야 나 12로 켰는데 어 나 11로 켰어 12로 켜야되나 몰라 12가 더 좋은건데 사양 많이 먹지않나 난 잘 몰라 그런거 아 그래 12가 훨씬 더 좋긴한데 잠깐만 물어보자 님들 지금 12가 최적화인거에요 그러면 그러면 잠시 어 그래 오래 안걸려 근데 이거 쩌는게 금방 와진다 게임이 어 그래 네가 그냥 초대한거 그러니까 바로 와지던데 오오 오 나 배 꼬르륵거려 배고픈가봐 밥먹은지 얼마 안되는데 미친놈 미친놈아 뭐 먹었냐 오늘 나 초밥 좀 친해 나 이거 왜 또 맵에서 이동하면서 커마를 하는거 같다고요? 뭐지 나 이거 왜 바로 켜지지 아까 물어봤었는데 뭘로 킬거냐고 응? 아 됐다 오케이 또? 아 안먹었구나 참 밥을 안먹었다고? 이따 뭐 먹겠네 나 아침에 먹어요 요즘 아 하루에 한끼 먹거든 나도야 배가 많이 안고파 요즘 여기 개사진도 있네 초대해줘야되나? 초대해줘 응 뭔가 아까보다 좀 안좋은거같은 느낌이 들지 아이 저 하루 한끼 먹은지 꽤 됐어요 대신 한끼를 좀 든든하게 먹죠 2인분 정도 먹는데 어 이거 프레임 괜찮나요 님들 잠깐만요 약간 뭔가 로딩을 하나보네 게임이 프레임 제한을 좀 줘야겠다 그런 기능이 없던데? 하나에 아 없어? 어 나는 못찾은거 같애 프레임 뭐 제한하는 기능을 아냐 있어요 여기 어드밴스드 그래픽카드 세팅 가면 있어요 어 아 오오 아하 싱크 오케이 모션 블러오케이 아 이거지 쾌적쾌적스 역시 프레임 제한이 짱이야 아우 근데 살짝 뚝뚝 끊기긴 하는데 이게 로딩이 좀 덜 돼서 그런가 일단 플레이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아뇨 저 30프레임이 아닐걸요 이거 너희 렉 오진다고? 오오 더 좋아졌어 오 뭐야 어쩔 수 없어 참어 유튜브로 봐 녹화분은 정상인 것 같아 일단 녹화분만 살면 돼 나는 갑시다 대장님 내가 대장이야? 네 오늘 대장해주세요 아 싫어 왜? 너가 대장해 나 대장하다가 안해 나 그릇이 안돼 너는 모든걸 다 포용하고 넓은 아량을 갖고 있잖아 갑자기 왜 지알이야 대장하시라고 보니까 대장 안해 우리 그럼 서로 대장하지 말자 둘 다 병신이잖아 둘 다 병신으로 가 그럼 볼게요 이거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어 뭐야 왜 흑백됐어 갑자기? 이거 미션 선택하는 거 있는데? 뭐 인질극도 있고 막 약간 그런가봐 체포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봐 대장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씨 그래? 현재 시각 05시 잠아봐 이거 시계가 좀 이상한데 06시 25분 레이드 어떠냐고요? 레이드가 하던데? 여기가 레이디래 빨간 카펫 위에가 어 어떻게 제일 쉬운 거 먼저 해봐 아니면 어떻게 할까? 왼쪽으로 갈수록 쉬운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미션이니까 왼쪽부터 가시죠 우리 튜토도 안했는데 음 그래 그럼 오 음 음 어 나 이거 감도 같은 것도 한 번 봐야되는데 진짜 제대로 된 그 특수부대 그거라고 하네요 게임 다들 평들이 좋더라고요 다들 평들이 좋더라고요 오 오 오 소리 괜찮습니까 님들 게임 작은 거 같은데 부금이 좀 커서 줄일까 생각 중이야 아 그래? 아 크네 크네 야 오 야 좋아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오 야 뭐 감도도 괜찮아 딱히 설정 안했네 어 딱히 괜찮게 됐어 어 나쁘지 않네 감도 내 목소리가 좀 크다고요? 나 좀 작게 들리는데 좀 키워야겠다 빗소리 때문에 말해봐 아 여러분 괜찮나요? 오케이 아 내 목소리를 줄여달라고? 한번 쏴 볼까? 아냐아냐 오늘 딱 우리 존나 몰입해서 존나 특수부대인 것처럼 합시다 아하하 제가 볼륨을 낮출게요가 아니라 시발 듣질 않네 아 알려줘 알려줘 사운드 빨리 설정 좀 할게 아 10%만 줄여주면 돼요? 아 됐어요? 이제? 이야 그래픽이랑 괜찮네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런 분위기의 FPS는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맨날 그 막 배그나 콜업같이 막 그런거 말고 발로란트 그런거 말고 오케이 가보자 그 작전 좀 알려주실래요? 아 그냥 머리 바닥바닥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하자 우리 나 작전 없어 아니 뭐 위치는 알아야될거 아냐 어디 이거 맵같은거 보는거 없냐 근데? 몰라 뭘 하는지를 알아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 어 이거 QE 있어 우리 근데 AI도 일단 우리가 설정을 안해서 없구나 그게 좋아 나 AI 없는게 나아 C 누르니까 뭐해? 아 똥 C가 뭐 약간 조명 이런거 던지는건가봐 아 이거 마이크 켜는거고 X는 X가 이거 총 그거다? 오오 프로토는 좀 그렇지 이런 건물 들어가면서 아 프로토 하지말까? 프로토 안하는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 오케이 그러고 아 아 그 엎드리라는 소리 같은데 오케이 아 지금이 프로토인거에요? 뭐지? 어떻게 할까? 개밀 코문관이 왔어 아 아아! 머리 깨지게, 아아! 아, 왜 안 돼? 왜 자꾸 풀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너 패드냐? 아냐, 아냐. 야, 근데 여기 말고 저기도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좋아. 키 좀 잠깐만 바꿀게. 예앱. 앉는 키가 컨트롤이라서. 오늘 목소리가 짝네. 빗소리 때문에 그런 거. 말해봐, 말. 아니, 그 말 말고. 아, 소름다, 진짜. 아냐, 나 키 설정. 아, 그거 아냐, 그거 아냐. 하세님 목소리가 작아요? 근데 아마 건물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빗소리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몰입 좋으라고 크게 해 놔 가지고요. 와, 이거 빗물 벽에 부터 흘러내리는 것도 표현해 놨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어, 그 봐. 근데 봐봐, 건물 들어가는. 글로 가? 뭐야, 어디? 여기 건물 판정 나네. 여기. 야. 응? 살짝의 버그를 찾은 것 같아. 왜? 이 기둥에 대가리 갖다 대면 건물 속에서 듣는 판정 나. 어딜? 그 기둥에 대가리 들여다봐, 이렇게. 어. 그러면 조용히 지지 않아? 이 위에 이거 난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님?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히 지지 않아. 그렇긴 하지. 어.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 약간 이거 영화 그 소머즈마냥 이렇게. 뭐라고? 아, 자꾸 사운드 왜? 왜 이렇게, 뭐가 왜? 네. 너 왜 그래? 아니, 소리가 자꾸 안 맞는데. 아, 그래? 응. 괜찮아요? 너 오늘 근데, 마이크가 되게 작은 것 같긴 하다. 나 이렇게 했는데도. 마이크가 작아? 내가 평소보다 지금 20 가까이 키웠는데도. 아아. 왜 이러지? 아예 키워봐야겠다. 뭐 건드렸어? 아니 뭐, 딱히 건드린 거 없는데. 됐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갑시다. 너는? 괜찮아, 내 목소리? 내가, 내가 좀 켜서. 나 평소에 니 볼륨 85라는 데 지금 124야. 오우. 근데도 평소처럼 됐네, 이제. 일로 들어갈 건가, 우리? 여기로 한 번 가보자. 좋아. 길이 나와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게 애플, 애플을. 잠겨있어. 락픽이 있고, 나 락픽 있어. 왜? 따봐? 야, 잠깐만.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러게? 어? 야, 가까운데? 따봐? 따. 내가 엄호해 줄게. 땄어. 열어봐. 내가 쏴 줄게. 엄호해 줄게. 살짝 열어어. 흔히. 어떻게? 바로 사살해? 아니면? 근데 우리 총에 소음기가 안 달려 있지 않음? 권총도 있긴 하네? 어, 근데 소음기 안 달려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네 그러네 야 이거 뭐? 이건 뭐야 이건 개쩐다 이게 뭐야? 수갑이고 야 근데 이렇게 아 생포가 좋아요? 그러니까 생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생포해요 사람을? 말이 쉽지 야 내려온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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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놀래라! 너 나쏠라 그랬지? 아니 놀라서 뒤돌았어 나 근데 아파 지금 아 쟨 시민인 것 같다 아 얜 시민이다 그지? 시민인 척하는 씹새끼 아냐? 나 지금 죽겠는데 나 다리 맞았어 죽겠다 치료 좀 함 오케이 어 잠깐만 나 다리 나갔어 나 오른다리 나갔어 나 퇴근할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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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많이 아파 얘랑 얘네 다 죽은 거 같은데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얘네를 우리가 인지를 구하는 게 목표 아니었을까? 아 아 보고 해야되네 아 그러네 시민 셋 어 얘가 얘가 서스펙트 나쁜 새끼고 음 그니까 우린 지금 민간인 둘을 사살하고 범죄자 하나를 잡았다 쓰읍 가성비가 나쁘지 않았네 그거 논란 생길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특수 작전인 줄 알았는데 저게 안 봐? 바로 2층 가게? 아 가볼까? 가보자 아직 1층 다 안 둘렀잖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 나오면 어떻게 해? 여기 저기 건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 이게 어? 밖이야? 여기 아닌데? 밖 아닌 거 같은데? 어? 야 뭔 소리? 어? 어? 야! 먼저 으악악악악 문 년다 문 년다 문 년다 문 년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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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짐 나도 로맨 롤 뭐 이게 현실이겠죠 뭐 뭐 아니에요 야 근데 쟤들도 방탄 입고 있어서 대가리 쓰면 안... cling 그냥 그 몸이랑 그런거 다 쏴봤자 안죽는데? 맞아 어떻게 하냐 이거? 뭔가 그리고 나 총쏼때 렉 걸렸어 그래? 야 정문으로 들어가자 그래 당당하게 들어가는거야 총 커스텀을 해야된다고요? 으악 으악 아 나 살려줘 야 저쪽 문 저쪽 문 어 어 쟤 쟤 엎드려 야 야 야 손들어 손들어 이 새끼야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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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들어 이 새끼야 손대 아니 여기도 구멍이 있었네 와 레전드네 손대 이 새끼야 야 내가 이거 했다 아 오케이 총기 수거해야 된다고요? 네 총기 수거했습니다 아 좋아 야 인질 하나 안전하게 확보했다 인질 그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뭐야? F 누르니까 손든다 야 F? 어 F 누르고 손든다 야 수갑치웠어 오케이 오케이 어우 맨들맨들하네 헬멧 쓴 줄 이게 뭔가 C를 누르니까 되게 그리고 이렇게 Move T를 꾹 누르면 얘 화면을 띄울 수 있다고요? 안 되는데요 어 야 T로 누르니까 네 화면 나와 홀 Oh 오오오오 오ic 나온다 Oh 헐! 나 왜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지? 이거 대박이다 오오~~ 오~~ 어.. 좀 쩌네 이거 야 근데 이거 띄워놔야 되는거 아냐 그럼 에잏! 저기 뭐하나 나온다! 나 네 화면 보고있어 네가 해봐 재미있네 이거 화면 크게 못 키워놔? 이런거 해두면 편집자들 편집할때 좋겠는데? 좋아? 어때 뭐 있어? 몰라 괜찮아? 분명 여기 뭐 아까 소리가 났는데? 어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발소리 나 그치 발소리 났어 나도 나 정문 진입 해볼게 그래 해봐 여기 문이 그냥 열 어 씨발 뭔소리냐? 아 그래요? 어 뭐야 뭔 소리야 뭐야 뭐였어? 한새끼 죽였어 여기 약간 도움 잠깐만 너 지금 나 쏴았냐? 어 피하식별 존나한데 잠깐만 야 저거 너 아니냐? 어 잠깐만 나 씨발 뭐 맞았거든 지금? 어 잠깐만 나 쏜거 아니지? 아 아니야 나 지금 여기 있는거 쏴았어 니랑 반대 있는거 쏴았는데 지금 나 어우 씨발 누가 나 쏜 어 잠깐만 어우 씨발 누가 나 쏜거 같 아니야? 모르겠어 어 잠깐만 아우 씨발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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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오씨 내 갈길게 갈긴다고? 어 아니 여기앞봐? 왜왜왜왜왜왜 이렇게 안둘러봐 언어를 언니 여기 왼쪽에서 소리 나는 거 안 갈긴다고? 아니 근데 아직 거기 문 있고 여기 이쪽에서 소리 나지 않았어? 얘가 들고 문 열고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제가 갈길라 그랬지 아 그럼 너가 거길 봐 내가 여기 볼게 뭐지? 이거 정... 씨X 개졸리네 여기 숨어있는 거 아냐? 계속 근처에 있는데 여기? 거의 클리어 없어 나 여기 문 일단 따놨거든? 아 발소리 계속 나 여기 왜 이거 활짝 열어? 빼꼼 빼꼼 뒤 아니야 뒤? 뒤도 한 번씩 봐봐 없어 어떻게 여기 문 들어가봐? 원래 있던 창고 아냐 우리? 그런 거 같아 맞지 어? 야 왼쪽 창고에서 난다 여긴데? 열어봐 열어봐 보고 있을게 투어 어? 야 이거 그래 내가 아까 그거 뭐야 이거 신기하다 봤다니 나 안 さ울 아 이게 그거였어? 이거 우리 그 내 시야 보이냐? 어, 보고 있어 지금 와, 레전드인데?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야, 5번 눌러서 문에다 대고 클릭해봐 5번 총으로 그래, 이게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 그 너 왜 이렇게 그 뭐지? 문을 클릭하라고? 아래쪽 보고 문 클릭해봐, 안 돼? 오아 오오오 오오 그래, 그런 게 있어야지 야, 이거 좋다, 야 아무도 없었지? 응, 없어, 없어 저 위에 2층 소리야, 이거 2층 사운드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1층 완전히 클리어하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있잖아, 이리 와봐 총기 회수해야돼 보고하고 아 누르고 있어야 회수가 되는구나 아 누르고 있어야 회수가 되는구나 어 뭐야 됐어 됐어 아 소포로 바뀌었어 가자 어 소리 2층 맞지 이거 맞는거 같아 어 씨바 여기 이런 데가 제일 위험한데 영화에서 보면 꼭 이런 데서 죽던데 한 놈이 야 이거 너무 가까이 가니까 총구를 위로 들어서 못 쏴 벽에 너무 붙으면 안 돼 공간 확보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개졸린다 잠깐만 야 나 엄호해줘 어 어 아 어머 여기 문 좀 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애가 없는데 뭐 소리 존나 가까운데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긴 안되네 이 문 바닥 한번 볼게 응 이게 여기에 있을거 같은데 어 보여? 잠깐만 발소리 막 나잖아 근데 발소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누가 일부러 막 그 층간소음 마냥 그렇게 근데 우리 일로 나가도 안 만날거 같애 없을거 같애 여기? 응 열개 응 다듬 응 오우 분위기 뭐야 이거 야 빼꼼 자줬어 빼꼼 오케이 오케이 아 뒤에 문 있다 아니 발소리 대체 어디서 나는거야 3층도 있는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거 씨발 그림 그려놓은거 봐 야 이거 씨발 그림 그려놓은거 봐 하 미친 보여 이거 있잖아 문 활짝 열지 말고 네 이렇게 살짝 연 상태에서 가까이 가서 총구를 이렇게 밀어봐 특수부대처럼 된다고 어? 어? 비와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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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 뭐 어쩌라고 비 왜 계단인거 같네 3층 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응 일단 여기를 닫자 닫는다고? 닫고 저기 먼저 조지고 가자 계단 올라가는 소리구나 그래서 쿵쿵거리는구나 소리가 연다 응 연다 응 너 어딨어? 야 너 업어 해줘야지 어디가 이봐 아우 씨발 개쫄리네 앞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 흠흠 어 뭐야 계단이었네 여기 야야야야 여기 툭도 위험하다 여기 그러게 계단이었네 어떻게 올라가 아니면 올라가서 외부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저 외부 계단에 지금 사람이 분명히 있어 우리 이거 엎드리는 키는 없나? 흠흠 흠흠 특수고대가 근데 진입해서 엎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냐? 그래도 일단 아니 있을 수도 있지 진압 방패요? 저희 가는데 아직 방패가 없어요 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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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안보여 열개? 아니 이거 밑에 보고 있어 사람은 계속 안보이는데 발소리만 계속 나 어? 아이씨 아 미안 잘못 눌렀다 후레쉬랑 나이트 비전이 있다는데 어떻게 겨우 N눌론도 나이트 비전 안쓰는데?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달고 왔다고요? 아 그래서 커마하라 그런거에요? 아 내가 앉는 키 토글로 못 봤구나 기다려봐 존네 귀찮네 이거 아 맞다 C 어 근데 그거 떠들고 해야돼? 조용히 하나 탁 던질 수 없는거야? 아 여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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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앉아있지? 아니 잠깐만 내 화면을 보면 알지 않냐? 너가 앉아있는지 서있는지 아 이걸 지워야되네 아 이걸 지워야되네 됐어 전에 있던 키는 빼셔야지 보통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흐흐흐흐흐흐 이거 열어? 음 음 오우 소리봐라 뭐 이상한 철문 하나 왜왜 아 흑밟는 소리구나 아 놀래라 어 엄청 가까운데 이 문에 있는거 같다 봐봐봐 네 bor 흐흑 여기도 없네 하 하... 하... 어떻게 할까요? 오 시발 실수로 열었어 일로 가자 연기면 가는거야 연기면 가는거야 어 깍겨 실수 실수 키가 몇개가 겹쳐있구나 게임이 문 여는 키랑 손들 나는 키랑 똑같으면 어떡함? 오...잠깐만 여기 오오오오오 오 뭐야? 너가 쏘어? 아냐아냐아냐 누가 저기다 쏜거지? 잠깐만 너 거기 있어봐 오 시발 오 야 인질인줄 알았던 사람이었어 아니 그 저기였어 개새끼 개새끼 뭐 있어 거기? 어 인질 하나 잡았어 와... 인질인척하는데 권총... 어? 야 야 뭐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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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스 폴리스 이거 어떻게 묶어? 가만있어 그 F 누르면 자동으로 아우 와... 와... 거기 하나 음... 우린 죽음이 필요해 엘리멘트 와... 3팀이 트레일러들 야 야 이거 진짜 이악 물고 해야겠다 이거 어렵다 그러게 너... 나 죽었어 안돼 팀원 죽었어요 와... AI 그냥 나오더니 나 바로 톡 베이 까고 끝내버림 야 아깄부터 누가 막 뒤져가는 소리가 나네 어떤 시비 새끼가 안 죽었지? 누구냐? 너야? 나 아니야? 너 죽었다며 곧 죽는거 아니야? 와 근데 이거 장난없다 지금 난 이 헤드캠 보고 있어 전체 화면으로 나와? 어 오 근데 약간 분위기 쩔던데 그거 어 야 이거 보는 것도 재밌는데 나가서 아까 니거 그냥 봤잖아 재밌어서 어 여기요 짓지 말았어야지 어? 서스펙트 왔네 끝이야? 끝이야? 그럼 복귀는 어떻게 해 끝 아닐거 같은데 끝인거 같은데? 새끼 총 돌고 있는거 보소? 그러면 인질 아니야 새끼봐 어? 어? 서스펙트 죽었어 뭔가 약간 콜 오브 듀티 하듯이 하시네 하하하하 아 야 난 좀 어 아니 콜 오브 듀티가 약간의 이제 그런 특수부대 약간 그런 그게 있는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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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오케이 아 몰라 아 뭐야 뭐야 아우 아우 아니 님들 이거 목표가 얼마나 달성된거야 하나도 안된거에요? 그냥 뭐 다시 하고 그냥 그럼 아 해 해 해 재밌어 해 어 혼자 혼자 하는거 같이 하는거 아 혼자 아니야 같이 하는게 재밌는데 아냐아냐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럼 너가 어차피 헤드캠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후 야 그리고 이거 범죄자라고 다 죽이면 안된대 넌 뭔데 홀딱 뻗고 있어 이씨 시발 옷 입어 어 쏴 쏴 쏴 쏴 쏴 죽여 죽여 유 헤브 페일드 더 미션이라는데 왜? 템 누르면 미션 나온다고? 이런 시발 야야 영정 어 뭐야 안 벗고 있네 아 이게 뭐야 니가 살인맞잖아 이거 하하하하 아 미션 실패를 하잖아 개판이네 야 우리 이거 모딩부터 다시 그래 모딩하자 그래 좋다 아 재밌네 야 게임이 재밌다 이거 진짜로? 진짜 재밌는데? 어 그래? 어떻게 모딩부터 하냐 이거? 몰라 나 지금 왜 일단 모딩하려면 이거 깨야되나 설마? 로비로 돌아가게 해야되나 보다 했어 야 아까 그 범죄자도 응 무릎 꿇고 손들면 죽이면 안된대 감점이래 아 진짜 아 여긴가봐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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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야 이리 와봐 묶어야 된다네 여기 여기 나 왜 그렇게 안 움직여 어 요 어 총 종류도 바꿀수있어 어머 와 아 이거 압도적인 그 압꿍 받을만 하네 좋네 압꿍이야? 어 나오자마자 압꿍찍었대 야 아 나 이런거 개 좋아해 야 근데 잠깐만 앰퍼 말고 저 MP5 끼고 싶은데 특수부대하면 또 MP5 아니겠습니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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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그렇지. 이거지. 어, 내 MPX가 더 멋있다. 이거 낄까? 여기에다가 모딩은 어떻게 하지? 테이저? 테이저 하나 들고 갈까? 어, 테이저 나쁘지 않지. 그래? 좋아. 내가 테이저 챙길게. 그 다음에, 그... 내가 방탄, 방탄 챙길게. 어, 테이저 나도 챙길게. 오케이. 근데 방패 드는 대신에 문 밑에 보는 거 버린 거다? 어, 난 그걸 가져갈게. 오케이. 어우, 이거지. 샷건이지. 뒤졌지. 수류탄은 성광이 낫겠지?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어, 나도 헤비아머 가져가야겠다. 네비게잇. 가스마스크. 야, 이거 가스마스크도 있어? 그래? 권총이 나아요? 이게 네비... 이게 그건가? 야시경인가요? 야, 방패 들면 권총이 낫다 해서 난 권총 든다,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어, 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어... 야, 이거 총뽕차... 총기퐁 개... 근데 뭐 총에다가 뭐...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여기 말고 옆에 다른 데 갈 수 있대. 아,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오케이, 나 이거 한다. 오우. 아, 이게 두 번째 총에는 똑같이 안 되는구나. 뭐, 다른 데를 가야 된다. 앞에 검은 테이블, 여기. 음... 야, 방패. 방패 보여? 어. 나 네 화면으로 나 좀 봐야겠다. 봐봐봐. 어, 거북이 같아. 어, 나 방패 안 보이는데? 어? 왜? 나 보이는데? 니 화면에서 나 방패 안 들고 있는 걸로 보이네? 그래? 여기는 뭐야? 여기 아까 뭐 뜨던데? 어, 유니폼이랑 그거 바꿀 수 있어? 어, 이거 해야겠다. 오, 오케이. 소음기 달았다. 유니폼. 유니폼이 이거 밖에 없네. 나도 소음기. 수식 손잡이. 레이저? 레이저 포인터? 하... 야, 좋은데? 도트가 좋겠지? 오케이. 나 달았어. 플래시라이트요? 아,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피드 그립. 플래시라이트? 아, 이거. 아, 그래. 플래시라이트를 달까? 좋아. 권총은 안 되는 거고? 될 것 같은데? 권총 들고 하면 되나? 아, 되네. 이거 플래시 어떻게 켜지? 오오! 야, 이거 죽인다, 이거. 에, 뭔데? 나 봐봐. 내 화면 보여? 오, 뭐야? 그거 대가리 난 거 뭐야? 야, 너도 나랑 똑같이 복면 쓰자. 어디, 어디, 어디서 사는데? 여기, 여기. 룩 바꿀 수 있어, 여기서. 아, 근데 너 흙이 나겠구나? 어, 난 왜 안 해줘. 거기 좀만 떨어져서 봐봐. 아하. 근데 나 얼굴이 안 보여주는데? 그... 모르겠어. 나도 안 보여주겠더라, 거울로. 근데 대충 보여. 아, B예요? 안 켜지는데? 어, 얼굴 보인다, 이제. 근데 복면은 어떻게 썼담? 아, 아, 오케오케오케. 복면 썼어. 나와봐. 오케이, 이거지. 아, 좋다. 아니, 이거 머리에, 그, 머리에 그거 어떻게 써? 그, 나이트 비전. 그거 아까 여기. 여기서 나이트 비전 골라야지. 저 마우스 옆 버튼인데, 저 그거 숫자키 2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나오는데요? 헤비아머. 편한 걸로 바꾸는 게 좋아? 바꾸자. 점프, 크라우치, 워크. 오, 이거다, 이거다. 어딨지? 그러게, 한글 패치 좀 해주면 좋겠다. 그치? 어. 뭔가를 돌아가. 돌아가버려. 두 번째 탭에서 언더, 언더 배럴이요? 아니, 너 나이트 비전을 어떻게 달았담? 님들, 나이트 비전이 어딨어요? 잠깐만, 나 이거 설정하고 알려줄게. 응. 어우야, 눈깔 돌아가. 어딨어. 아, 이거? 아. 어디, 롱, 택티컬이요? 멋이 없어 버려. 이거? 아니, 이걸로 날아야겠다. 아, 이거? 나 이거 봐. 나 이거 했어, 이거. 크으. 잠깐만. 나 이거, M키 쓰는 거 없지? 근데 그거, M키 쓰는 거 없다고 M키를 했는데, 쓰고 있는 키가 있으면 중복으로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뭘로 해야 되지, 그러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 야, 근데 이거, 이거 마스크 쓰니까 화면 테두리가 저거 어두워진다, 야. 아, 그래? 어. 어. 나 휠클릭으로 했어. 휠클릭. 괜찮은 거 같아. 어, 딱 진짜 내가 키는 느낌이야. 휠클릭 누르니까. 이거 끼면 없어지나? 이거 껴도 있네. 뭐냐? 좀 옅어지긴 했죠. 네, 뭐 보자는데. 그, 너 마우스, 아, 그 화면 테두리 괜찮아? 어, 나 괜찮은데. 왜? 나 고글 때문에 그런갑네. 그거, 그 무슨 안티고글 낀 거 아냐? 성광 안티고글 그런 거? 그런가 봐. 난 그거 대신에 나이트 비전을 껴서 그래. 권총 모딩 하자고? 권총 모딩은 어떻게 하냐?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난 방탄 마스크 간다. 아, 이거 들고. 저 테이저건인데요. 근데 얘는 이 나이트 비전이 존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왜 난 날면 존대 부담스러워지냐? 존대 더듬이 같냐, 왜? 어, 나도 그래. 그래? 어. 가볼까 이제? 테이저 필요하죠. 웬만하면 비살상으로 해야 되니까. 나이트 비전 있으면 후레쉬 필요 없지 않냐고요? 그, 죄송한데 나이트 비전으로 계속 보시면 님들 눈깔 아파요. 뭐야. 아, 됐다. 브로인이 Cul 인제 소음기도 달았고, 그치, 이제 시작 있어. 이게 너랑 나였구나? 아, 좋다. 나 내 스타일이다 얘 등치 크고 탱커 총 개멋있고 오케이 맘에 들었어 이거 봐 뭐야 피달았냐 혹시? B 누르니까 총으로 찌르네 오 나 방패로 쳐 오 근데 아군 때려지나봐 아 가보자 이제 아이 됐어 이제 우린 장비가 됐어 자 탱커 탱커님 저쪽으로 들어갑시다 저기 열린 문이 아예 있어요 너 이거 내꺼 레드닷 보이냐 비추는거 안보.. 비춰봐 안보여 아 너 방패드니까 하하하하 캠도 그렇게 보이네 어 준비가 끝났다 아 이거 그냥 나한테만 보이는거지 참 레이저 사이트가 아니었구나 여기 어떻게 들어간다는거야 여기 안보인다 아 여기 아까 여기서 나와서 나 그냥 맞았어 그 불 어떻게 켰냐 나 프레쉬 달았지 그니까 달았는데 무슨 키로 켰냐고 그 마우스 왼쪽에 붙어있는 버튼이라 엄지 버튼 아 오케이 그러네 총에 비 맞는거 봐 야 이거 진짜 분위기 미쳤다 이 게임 야 너가 나 봐줘야 돼 비 맞는거 보면 안돼 불 비춰줘 어디로 가 일단 여기 막혔고 저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후레쉬 쟤들도 보니까 일단 끈다 어 너 아까 그 문 옆보는거 대신에 뭐 갖고 온다 그랬지? 그게 방패야 아 오케이 실망했어? 아니야 아니야 주무기도 있는 주무기를 버리지 차라리 그건 안되나 아 그게 안돼 칸이 그거 드는 칸에 방패랑 이런게 있어 야 지금 권총 들고 있는 써니스팩 오 씨발 바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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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로 때려 방패로 권총 들고 있어 권총 아저씨 말좀 들어요 진짜 디귿찌긋하게 안들이시네 말 Sakura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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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붙어서 애프 닥질다고 할배 아AAA stumbled 뭘 드륵게 안들으시네 진짜 데가리 터져 요그러다가 권총 얻어놨어 이거 야 근데 얘 어디 못 치우냐 아 개거슬리네 여깄는거 아 죽어 죽어 그러다 아 그래? 아 노인네 아이 테이저 아깝게 뭘 쏴요 저런 노인네한테 거다 다쳐 테이저 함부로 쓰면 안돼 아 아직 인질 데리고 다니는건 패치 안됐어? 야 일단 여기 먼저 간다 2층 먼저 클리어 하자 마우스 감도 좀 잠깐만 아 오케이 아 오른쪽 위에 제 화면 보이죠? 제 시점으로 되게 특수부대 같지 않나요? 아 개쫄린다 야 이거 봐 이거 뭔가 종교단체 같아 뭔가를 형상화해 놨잖아 이거 음 이런거 사진으로 찍어서 막 증거 제출 안되나? 옛날에 그 영화 아리씨 아냐? 오오 본거 같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열거야? 확인좀 하고 똥이라고요? 일단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인원 없음 일단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인원 없음 방패 들고 들어가 봄 방패 들고 들어가 봄 방패 들고 들어가 봄 방패 들고 들어가 봄 일단 이 공간 먼저 확보하자 오케이 우와 네 화면에 나 보이는거 레전드네 어 개쩔어 어? 아 뭐야? 아까 여기야? 아 몰랐어? 아 오케이 아 가자 여기 클리어하고 뭐지? 이거 왜.. 어? 잠깐만 야 응? 이거 블락돼있어 이 문 오!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파 뭐야 이거 문 왜 열려 갑자기 내가 열었어 너 열었어? 어 나 블락돼있다길래 내가 한번 눌러봤는데 열렸네 아니 아니 그 블락이 아니었구나 어? 문이 블락돼있는게 아니라 그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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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아직 괜찮아 방탄 입고 와서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씨발 내가 죽였어 얘 오케이 오케이 오 근데 야 방패 씨발 쩔어 그러게 든든하네 야 이거 피 나오는거 봐 아 몸 괜찮니? 아 무게 챙겨야지 챙기고 있어 이 문? 방패 내고도 무한이냐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볼거야? 보자 아 이런거 미러 블락도 돼있구나 아 그런거 설치를 해놓는구나 어 아 나 그 소리인지 모르고 잠겨있단줄 알았네 없어? 아직 없어 오케이 어떡해 내가 먼저 들어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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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옆에 계단 옆에 계단 오케이 확인 여기 아까 우리 들어왔던거 뒷문이야 오케이 거기 한번 쭉 봐봐 내가 위층에서 내려오는거 보고있을게 오케이 이 문 먼저 한번 열어볼게 그럼 계단 보고있어줘 응 이게 뭐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바하지마 앉아서 F 가까이 되면 살짝 열어 없어 그냥 창고야 오케이 여기가 근데 우리 아까 들어온 그 창고 그냥 바뀐거 같아 그치 그런가 아 맵이 시발 어지러워 어 맞네 맞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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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2층 가자 응 어 내가 방탄 입길 잘했다 아예 상처도 안받은거야? 어 아예 생채기 하나 안났어 굿 오케이 여기 먼저 간다? 응 오오오오 발소리 발소리 뒤에 보는 중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없는거 같긴 한데 여기 내가 먼저 가볼게 여기 없어 어떻게 여기로 가? 응 가보자 야외야 야외 사플 안된다 네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근데 인질이야 인질 그거 인질 그거 잘 봐야 된다 총 들고 있는지 일로 들어갔나 본데 어 시발 꼰지르러 간거 아님? 언제 일로 들어갔지? 아 제빠르네 시발 어떻게 할래 볼래? 인질 아니었을수도 있어 오! 야 눈앞에 바로 있어 발 발 있어 발 발 발 발 잠깐만 닫았어 일단 닫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한번만 더 볼게 이거 응 어 닫을게 그럼 어 들어가면 응 들어가면 왼쪽은 벽이거든 응 왼쪽 등지고 응 오른쪽 대각선으로 보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정면에 문도 있거든 오케이 오른쪽 봐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엎드렸어 오케이 나 뒤보게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인질 한 명 확보했고 오케이 기다려봐 나 뒤에 보는 중 나 방패 내려놓고 얘 그거 할게 응 해 범죄잔 짤 없구만 알았다 여기도 문이 있네 오케이 됐어 오케이 클리어 됐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클리어 여기 클리어 여기도 원소리 즐거움 무전 몰라 대충 잘했다고 칭찬해준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오 너무 잘했고 잠깐만 타임 총? 근데 얘 애초에 총을 좀 안 들고 있지 않았어? 뭐가 됐든 다 안쳐서 묶으면 돼 여기 새끼들 다 연로돼 있어 앞에 어 정면에 AK AR 들고 있는 새끼 하나 있거든 오케이 좀 넓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정면이야 정면 정면 크로마키 같은 데 있어 야 있어 말 안 들을 상이야 왼쪽 크로마키 뒤 오케이 오른쪽 봐줘 흥흥 으음 오케 묶어 뒤에 봐줄게 근데 이 앞에 애들이 많아 그래? 어 이 문 열릴 것 같은데 그럼 너가 그 앞에 막아라 내가 묶고 있을게 오케오케 내가 여기 막고 있을게 가만있어 이 새끼야 아 방패 든 상태로 못 묶어서 대신 해주는게 좋아 오케오케 야 근데 여기 지금 문 존나 많아 위험해 잠깐 돌아와봐 여기 왼쪽에도 나무문 하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게 확실해 니 뒤에도 있어 니 뒤에도 있고 여기 존나 많아 나무문 지금 잠깐 빼자 여기도 문 있거든? 지금 내 발소리가 이쪽으로 들려 저쪽으로 들어왔잖아 저쪽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이게 안짐할 수가 없는게 뒤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 이 새끼들 음 문 닫아놓고 여기 한번 보자 아 보고를 까먹으면 안돼 야 잠깐만 아 근데 저기 애가 있는게 확실히 하나 보였는데 쟤부터 처리를 하는게 낫지 않니? 아 왜냐면 통수 맞을까봐 왜냐면 우리가 싸우면 이 새끼들 뒤에서 오잖아 우리 잡을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백도어 오는걸 막을라고 그냥 일단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이고 여긴 괜찮은거 같애 일단 가자 아까 니 가던 데로 가자 오! 누구나 하다 누구나 하다 어 야 앞에 인질 막겠는데? 들어가 들어가 쏙 들어가자 들어가자 인질 앞에 막아주자 잠깐만 옆문 열릴 수도 있어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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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뒤에 조심 어 아씨가 아 아 거기 앞에 하나 어 어 뭐야 아 우와 와 나 너가 걔 죽인 줄 알았어 존익이 있네 씨발 하하하하 미친 새끼인가? 어? 건 카타를 썼어 존나 아프네 오오 방패 옆으로 돌아서 쐈어요 와... 아 님들 이 게임 어려워요 쉬운 게임 아니에요 아니, 나 뭐야? 옆구리 찔렸어? 아니, 난 너 방패 쪽에 하나 가길래 난 너가 처리할 줄 알고 멀리 있는 애를 쐈거든? 근데 그 할배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였어 아, 진짜? 어, 미친 할배네 아, 이 새끼들이 뭔가 약간 접대를 해주니까 그런가 인간 취급하지 말고 다 싹 쓸어버려? 아, 그러면 또 이제 점수를 많이 못 받긴 하니까 좀 더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보자, 그럼 그래, 너 방패 성미에 맞냐, 근데? 약간 그래서 지금 약간 한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보자고 어, 가봐, 그럼 문을 닫는 게 좋으려나? 닫자, 닫자 그치, 닫는 게 맞겠지? 아, 씨발 그렇다니까 그게 어떻게 할까? 일정 먼저 정리해? 일정 먼저 정리하자, 그럼 발설이 나거든, 여기? 응 나 프로토로 바꿨다 응 나도 단발로 쏴주니까 그럼 애새끼들이 나대지 응 나 거 못 봐준다, 뒤에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여기 들어왔던데고 그 문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아 아, 멀티화하면? 오케이, 오케이 개새끼 어? 이거 그렇게 아니었냐? 철문이네 손잡이가 있는데 왜 발로 차고 그래? 아, 좀 세게 좀 달라버렸지 멀쭙하게 만드네, 사람을 오, 깜짝이야 오, 씨발 오, 굿 총소리를 들었으니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 이거 약간 타르코프 하는 느낌 음, 나쁘지 않아 무기 해소했나, 우리? 어? 얘 무기 해소했어? 아, 아냐, 무기 해소 안 했어 이 새끼 무기 어딨어 분명히 자빠지면서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는데 됐어 봐봐, 그래, 씨로 새끼 무기 어딨어 흘렸지? 차 밑으로 들어갔나? 쓰읍 가보자 그러네, 어디 갔냐? 여기 한 번 클리어 해 보자 너 뒤에 있나? 아니 너 어디 갔어 어 같이 들어가자 아, 이거 뛰는 키가 없네 슈퍼트가 걷는 거였네 안 맞았냐? 맞았어 8 방패 쓰는게 말 안 들으면 죽여 두번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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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단축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 그 안주머니에 손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얘네들 무슨 거미판가? 아까부터 막 이런 거미 같은 게 그려져 있네 야 우리 밖에 비 맞지 말고 그냥 일로 가자 맞아 테이저 한 번 써볼까? 아니 계단 있어 일로 가자 오케이 잠겼네 어 쫄린다 씨발 발소리때문에 자꾸 땄어? 땄어 어어아 오 씨발 뒤로뒤로뒤로뒤로뒤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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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문에 함정 설치났어 어 나 어지러워 어 나 어지러워 뛰었어 오른쪽으로 뛰었거든 와 대질뻔한 건가 지금? 잠시만 뒤에 하나 더 있던 거 아니야? 뒤에서 뭐 쏘지 않았어? 아닌가 씨발? 일단 쏜 건 나야 아 오케이 잠깐만 끝이야? 어 야 이건 같다 나이스야 없는데? 잠깐만 왜왜왜 왜? 왜? 건너편에 불 보여서 싹 우와어어어 미친새끼들 와어어어 잠깐만 이거 문 관통 되나? 그래서 쏜거야 설문인데? 그래? 아 갔냐? 야 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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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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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개새끼야 하고 있어봐 한 대 쳐맞아야만을 들어 내가 이 문 볼게 니가 그 문 열어봐 왼쪽 문 저 정도 두께면 당근 관통 아님 또 또 또 이 씨바 가만있어 가만있어 지금 입 닫아요 지금 보고 기다리라고 아니 이렇게 알았어 기다려봐 보고하다 뒤져 좀 기다려 아 이분 또 보고와나 저거 팔로우 채도 좀 걸어야 되나 잠깐 기다려줄래 신경 꺼 꺼버려 아 이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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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있어? 나랑 너랑 같은 곳인건가 지금? 아냐아냐아냐 방 하나가 달라 손으로 가끄려 손으로 가끄려 손으로 가끄려 손으로 가끄려 너랑 밀드 고기 저스께 말 안듣길래 쐈어 그냥 잘했어 여기 여기 오케이 가자 아니 말을 전에 안듣잖아 뒤져야지 안그래요? 그래 맞지 시민이고 지랄이고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저도 시민이에요 군인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 문소리 나거든? 발소리? 나 한번 볼게 어 경찰이 있네 바로 앞에 하나 지금 무장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금 넓은건가? 저거 왜 왜 너가 나오냐 잠깐만 아 에이? 왜 반대로 됐어 방금? ㅎㅎㅎㅎ 방금 나 니 봤어 이걸로 뭐야 어떻게 된거야 ㅎㅎㅎㅎ 난 아무도 없거든? FBI 오픈업! 그냥 멋으로 쏜거야 방금? 얍 빨간통 쏴봤어 터지나 안 터지나 클리어인데? 아까 왔던데야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그럼 여긴가? 음 아니 아까 막다른길이었던거 같애 뭐지? 길 어디야? 아까 저기 나가서 가야되나? 아니 이게 길도 좀 조금씩 바뀌는건가 아까 나 실내로 분명히 올라갔었는데 아냐아냐 길은 안바뀌는데 애들 배치만 바뀌는거 같애 길치발동이 아니라 모르는곳이에요 처음오는곳이에요 아까 우리 외곽으로 올라가야되는건가? 여기 왜 다 끊어놨을까 올라가는길을 우리가 올라가니까 아래있는 새끼들은 뭐다 난 아까 왠지 이길로 올라가지 않았었냐 이 말이지 너 죽었을때 플레이했을때 말이야 모르겠다 그건 잘 기억이 안나네 외부로 나가지 않았던거 같은데 그쵸 아까 올라갔었죠 그쵸 외부로 나가보자 뭐야 이 게임 점프 의미없어 지금 이게 점프한거야 방금 여기도 막혀 여기도 터져있는데 그래 여기도 여기도 막혀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뭐야 어떻게 올라가라고 우리 길이 있겠지 여깄다 여기야 여기 거기야? 이거 철문이라 어차피 밑에 못보거든? 한번 한번 봐볼게 기다려봐 될수도 있어 그러네 딱 안되는거 뜨네 이거 무슨 소우도 아니고 뭐냐 이 방은 여기가 오케 말 잘됐네 잠깐만 왼쪽 조심 왼쪽에 문이 있었어 잘 너 그거 정리하고 있어봐 나 이쪽 문 보고 있을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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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경찰이야 손을 들어 넌 뭐야 알았다. 연락처가 없어졌어 내가 말해줘요 내가 말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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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왜왜 테이저가 안 먹혀요 사거리가 되게 짧나 보네요 테이저가 테이저 근접무기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정도에요? 그래도 이정도는 맞아야 되는거 아냐? 오씨가 개무서워 여기 뭔데 분위기 나 여기 한 명 지금 인질 나 여기 인질 나 여기 인질 둘 데리고 데리고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나 여기 인질 둘 다 됐어 다 됐어 연락처가 다 됐어 나 여기 인질 둘 미션과 함께 형님의 뜻 내 손을 올려 너 손을 올려 나는 내 손을 올려 내 손을 올려 형님 내 손을 올려 내 손을 올려 내 손을 올려 여기 하나 있어요 내 손을 올려 내 손을 올려 음 여기 하나 있거든 맘 같아선 테이저로 갈기고 싶은데 나 너랑 만나는 것 같은데 후레시 보여 여기 잠깐만 나 이 문 열면 너랑 만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아 너 여기 있네 어 니가 말한 상대가 난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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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잠깐만 그럼 나 이 문에서 너랑 만나면 되겠다 여러분 열어도 돼 열어요 오 이렇게 만나네 여기 있었거든 이쪽으로 하나 뛰어갔어 근데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 못했어 오케이 선방 가고 들어가자고? 아니 아니 방패 있잖아요 왼쪽 조심해 왼쪽 뒤에 조닉 아니야? 조닉이야 조닉이야 조닉이야? 몰라 조닉 죽었음 나 일단 안쌌는데 오 와 와 뭐야 이 새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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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뭐 조닉이 뒤에서 나왔네 뭐야 시발 뭐야 너 죽었어? 어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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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타나온 거야 얘 니 뒤에 니 나온 문으로 또 나왔어 와 시발 레전드 뭐야 와 이래서 이거 뒤를 무조건 봐줘야되네 거기서 나왔어 여기서? 어 거기서 나왔다니까 나 숱았어 거기서 환장하네 시발 저거 설마 묶은거 풀거나 그러는거 못하겠지? 저거 설마 묶은거 풀거나 그러는거 못하겠지? 저거 설마 묶은거 풀거나 그러는거 못하겠지? 와 와 와 적군이 적군끼리 풀어주거나 그러는거 아냐? 적군이 적군 끼리 풀어주고나 그러는거 아냐? 적군이 적군 끼리 풀어주거나 그러는거 아냐? 오이 cX 이거 뭐야 어? 하아 이거 우리 미션 실패한 거죠 지금? 유 헤브 페일드 미션 뜬 거 보니까 이잉? 아님 나만 실패한 건가 지금? 그렇죠 아까 거기는 몰라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 마약 이런 거 만드는 데 아니야? 아니면 인신매일 수도 있지 아니 인신매 alors 안인 것 같긴 하다 저 새끼 AK 들고 있는 오오오오오오! 이 새끼들 진짜 영악한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나와 그 문으로 그니까 말이야 뭔 소리지? 문에 낀 건가? 저거? 뭐야? 뭐? 뭘 더 해야 돼? 어떤 시벌룸이 자꾸 꿀떡꿀떡 거려 누구야? 죽을라면 죽어 아니 그 맵에 꼈나봐 뭔데 소리가 여기서 나는데? 뭐 어떻게 해야된 템 눌러서 미션 보라는데 영어라서요 힘들거든요 맞아 쓰리 서스펙트 뭐 범죄자 셋 뭐 브링 오더 투 카우스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는 실패한 것 같고 모든 시민 구출은 실패한 것 같고 용의자 세 명 체포하라고 뭐 우리 뭐 다시 해야 돼? 나 죽어야 되는 거야? 몰라 어디 있지 않겠어? 살아있는 용의자는 무조건 있겠죠? 살아있는 용의자는 무조건 있겠죠? 아까 말 안 듣는 시민을 죽여서 그렇다고? 그게 내 잘못이라고?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실민 잘못 아냐? 존나 정부가 나빴네 시발 보고를 다 안 해서 그렇다고요? 깬 거는 빨간 줄이 그여요 깬 거는 빨간 줄이 그여요 약간 지금 용의자 세 명도 체포를 못 했고 모든 맵도 탐방을 못 했다 그 소리 아냐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뭐 발소리라도 나야 뭐 가서 시발 뭐 어떻게 뭐 난사라도 하고 뭐 게임은 끝나든지 하는 거 아님? 뭐임 이거 기다려봐 여기 뭔가 길이 있나? 아니 근데 시발 존이 미쳤네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죽여버린다고? 약간 내가 그 영화보면 영화보면 이제 잠몸처럼 죽는 애들 있잖아 그렇게 죽었어? 그 느낌으로 죽었어 주인공이 그 새끼였고 어디 갔어? 여기지? 어 아니 심지어 참 아니 슥 나와서 팡팡팡 쏘더니 죽이더라니까 눈뜨고 죽었어 네가 쓰던 것도 보내놔야겠네 보내놔 다음 세대에 내가 쓰게 자세히 보내놔 자세히 보내놔 조건을 보내놔 조건을 보내놔 조건을 보내놔 조건을 보내놔 배전드다 여기가 내가 볼때는 그냥 최종인거 같은데 뭐야 여기 뭐임 어 못 가는거 같은데 뭐야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그럼 깨 따치고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다는데 깨 따치고 넘어가자고? 그럴까? 에반데 뭐야 발소리 났다 아무튼 그쪽으로 뛰어가 볼게 발소리 쪽으로 뛰는게 없구나 다른 건물이 하나 더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다른 건물을 가라는데 와 다시 할까? 하 니 맘대로 해 하 이거 확인하는거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근데 제일 왼쪽이 쉬운 맵이라 하지 않았어? 얍 이게 쉬운거라고? 얍 아 이게 맵이 유난히 넓은 맵이라고 하네 음 열다섯명이서 하는게임이래 음 두명이서 하면 난이도가 안 낮아지는건가? 그런게 어딨어 하아 아 아 그건 그런가? 봐주는 게임이 아닌것 같은데 왼쪽 아래가 제 슛맥이었나 태어링 오오오오어어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잠봅처럼 죽다니 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아 트랩사 뭐야 아니, 아 오케이 문 밑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